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일단은 일반이랑 강자로 재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한정소환 돌릴거에요. 일반소환 10회 갑니다. 이거는 뭐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갈게요. 자 여기서 일단은 사이타마 왕판치로 갑니다. 자 사이타마 왕판치 렛츠고! 어이 뭐 나올까? 어? 이럴때 선수를 쳐야해. 황금볼 나왔네. 황금볼 갸꿀띠. 올라한 황금볼 있었니? 자 구운계란의 킹피세상님 안녕하세요. 자 그리고 이제 강자로 가서 돌립니다. 자 이제 강자 20개 돌리고 그리고 한정 40개 돌릴게요. 얘 원래 이거 있었나? 아 뉴 안뜸에 있는 거라고? 하긴 예정도 계정인데 없을리가 없지. 자 이제 강자 20개 돌려서 재물을 먼저 태워줘야 돼요. 스타트! 자 사이타마 왕판치! 아 배렸네요 또. 뭐 나올라나? 가자 우리가 가서 소문의 진상을 파헤쳐보자. 다시마네. 아니네? 블루파이어네? 어 블루파이어 개꿀. 난 블루파이어 되게 좋아하는데. 근데 SR도 계속 총 구원하고 있어. 그러니까 재물이 뜨고 있어 지금. 지금 재물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. 왜 재물이 뜨는 거지? 스타트! 만약에 여기서 SSR 나오잖아? 자 이번엔 건너뛰기 국룰이죠. 건너... 아... 이나즈막스. 어? 이제 이제 좀 시원치 않은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한정소환 가도 할 만할 것 같은데. 자 한정소환 갑니다. 한정소환. 이제 한정소환 가요. 지금 이나즈맥스가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꽤나 쏠쏠할 수도 있어요. 자 갑니다. 재물 다 태웠고요. 자 4번의 총알은 4방. 자 총알은 4방 여러분들. 준비된 총알은 4방. 레츠고! 우리의 깡통로봇. 메탈라이트 나올지. 일단 사이다만 왕파하쥐. 레츠고! 나 남의 거 좀 잘 뽑아줘. 어허... SR이 두 개나 뜨네요. 몰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라. 심해족사자. 허허허. 심해망도 아니고 심해족사자. 모두 깼어 스마일맨. 갸굴띠. 오케이. 다이아 있는 거로 강좌 소환권 다 사서 아다리 맞추셔도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. 자 두번째 2회차. 레츠고! 자 이번엔 건너뛰기. 자 건너뛰기 국룰이죠. 레츠고 국룰! 국룰 띠. 진어스 박사. 아하... 씨... 국밥을 호로록 말아먹었죠. 자... 3절곤의 릴리 2명. 아주 귀여워요. 자... 요 두더지도 2명. 와... 탱크톱 블랙홀 3명. 개그형. 스타트! 자 사이당 왕반치. 명존색 빡. 아... 씨... 이거 좀 틀린 것 같지 않냐 얘들아? 이건 뭘까?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. 아 황금볼. 이게 형이 황금볼이 진짜 잘 떠. 형이 그냥 형 손이 황금볼이 굉장히 잘 뜨는 손이야. 자 마지막입니다. 자 우리 깡통로봇 메탈라이트. 자 깡통로봇 메탈라이트. 앙 깡통띠. 앙 깡통띠. 사이타마원 빠지 말고 건너뛰기로 간다. 아 이것도 틀렸다. 아이고. 아이라 미안하다. 안녕하십니까